뭐 부터 잡을까? 어디보자 자 프로프로랑 토끼랑 그 다음에 바나나가 있었죠 바나나를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네요 오케이 일단은 프로프로부터 가볼까 음 괜찮네 프로프로부터 머리통을 부숴버리도록 하겠어 세마리다 해머로 가겠다 개님 갖다 버려님 반갑습니다 스타일은 도신다라 음 맘에 들어 이거다 뭐야 스킬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있네요 뭐지? 난 이거 설정한 적 없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흑염왕 세트를 맞추세요 드론님 흑염왕 세트라고 하면 둘이 뭔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지 모르겠다 이거는 분명히 아트링크가 부족할 징조야 어허어 한 두개만 가져가보자 짠 현명하구나 가자고 향김에 방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염왕 리오레우스 장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진 나오지 않는 모양이니까 천천히 가자고 나는 루도로스 세트 맞출 거야 정했어 루도로스 세트를 맞출 거예요 일단은 일단 그래요 음 음 음 음 땡군림 안녕하십니까 엠발림 반갑습니다 얌앰 음 음 음 페인트볼 어어 그래그래 그거야 그거 어 그거 말고는 딱히 주의사항 없어 페인트볼 무조건 여기 맵에선 안 좋은 척 있어 페인트볼 그거만 붙이면 모든게 완벽해 모든게 얌 8번에 있습니까 고맙소 네 하얀색 위치로 가고 있었어요 일단 스타트는 거기일 것 같아서 음 어 하 뭐지 하 또 랭크가 1밖에 없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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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여기서 뒤지면 돼요 아마도 내 기억상으로 여기서 핫드링크가 나왔던 것 같애 아 아닌가 주세요 여보세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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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지 나 뭐가 좋은거지 어허 영 좋지 못해 헌터님 어허 영 좋지 못해 여기선 페인트볼만 나오나 자 뭐가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페인트볼 맞다 짜라짜라짠 초청라이프 아 그런거 나오나요 채 영 좋지 못해 뭐 이것저것 나오는거 같은데 알아먹을 수가 없다 휴대식량 음 괜찮네 자신이 그만 있어도 돼 녀석의 머리통이 나만 하지 않을거다 정말로 그래 영상타임 어 뭔가 되게 오 징글징글해졌어 뭔가 되게 디테일해졌다 훨씬 더 뭔가 약간 푸릇기도 돌구요 푸릇푸릇하고 말이지 얍 얍 얍 아차아 그래 이런식으로 하면 돼 어 보여 피하고 어 하하하하하하 머리통 그래 부시도는 완벽하다 푸릇푸릇 카운터 무기가 틀림없어 어 따잇 찔리찔리 했는데 쫙 쫙 음 요렇게 어 다리 겁나 딴다네 몰랐어 모기 모기 추천해달라구요 이걸 쓰세요 이거 이거 자네가 보고있는 이거 음 괜찮네 까아악 요렇게 아 좀 늦은거 좀 빠른거 같지? 해보자 으아악 음 무서워 죽겠네야 정말 진짜 무섭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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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원 잠시 쉬고 원 투 머리통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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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허 크으으아악 쫙 으허허허허허허 Babe isn't he 닥 개꿀 으아악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어 Off 놀랍다 근데 데미지는 되게 아파 한 번 뭐 피하면얼면 그냥 끝이야 글복겠다 흐핳핳하핳 타이밍섬에서 나는 패하였어 지 아! 분해죽겠닦아! 아냐아냐 충분히 비할 수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굴렀어 맞지 진짜 뭔가 회성플레이랑 너무 똑같아서 소름누다 그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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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플레이라네 얌 이씨 음 프로 프로 자 고속숫돌 짠 아 괜찮네 정말 드론님 무사도 해머 저스트 회피 후에 2차지 단차 내려찍기 후에 파생공격 해보셨나요 뭔가 있나요 안 해본 것 같은데 안 해본 것 같습니다 해볼게 단차 공격은 생각도 못해봤어 해볼게요 2차지라고 하면 풀차지 말하는 건가요 좀 헷갈리네 2차지라고 말씀하신 풀차지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겠지 오케이 해보도록 하지 아 움직이네 이 자식 아 8분이네 이거 여봐 얘는 항상 페인트볼이 너무 중요해 암 걸려 없으면은 어디갔는지 몰라가지고 지난번에 10분 이상 찾다가 딱 도착하니까 어 어 딴 데로 나가가더라고 그래서 또다시 10분을 버렸지 뭐 먹엉 아 영 좋지 못해 영 좋지 못해 머리통 오호옹 안되겠군 감동적이구나야 정말그래 감동먹었어 마리톤 야호 넌 이미 죽어있다 또샤 네 그러니까 무사도 풀풀은 무사도로 잡으세요 정말 좋네 진짜 튜미야 아 괜찮네 해머수력 기술 하나도 안뚫었나요잉 아 이거요 뚫렸는데 제가 안쓰는중 스피닝 메테어가 더좋아 두학 따악! 아하! 괜찮네! 아하! 누워있어 누워있어 얘가 데미지는 절대로 무시할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진짜 호잇! 샤아! 호잇 호잇 호잇! 호잇! 야호허오오 해봐! 흐으! 못 피했다 뿅! 가! 스피닝 Setup! 로 Shock! 맞혔나 안맞았나 모르겠네 맞은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선대로구만 예선대로군 짠 부사도가 부조리한 패턴 커버를 쳐주니까 참 상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네 이거 잘만 노리면 정말 상당히 좋아 정말 정말 그래 너무 잘했다 해모님 이제 이전에 수레탄거만 좀 살짝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모든게 완벽하네요 아하하하하하하하 따샤아 아하 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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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오 아하 오 퓨 오 오 오 어이 돼돼돼뭐가 안돼 모든게 돼 저 녀석 이름이 뭔가요? 포로로포로 되시겠습니다 배경음이 없어서 굉장히 심심한 녀석이에요 배경음이 왜 없엉 펜입라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빠이빠이 자러가니? 오케이 자러가는 녀석의 머리통 내가 취하도록 하겠어 네 풀풀은 배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노래 틀고 했는데 천천히 급할게 없어 천천히 천천히 가는거다 천천히 어떻게? 천천히 지금이야 으하하하하하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 비켜! 기성! 어잇! 이 자식이 기성!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머리통! 시작가서 찬찬 머리통! 헉! 건방진 녀석! 아 잠깐만 제대로 맞으면 나 죽는데 말야 새만 세 번이라니 대검은 해봤습니다 저거 하지마 저거는 좀 위험해 으어어어어 부시도 충인가 이게 바로 부시충 맨 어 됐어요 으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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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타아앙 아이시며 따잇 이건 편하지 으음 으악 으아이 으아이 으아 으아 아 으아 어이 뭐야 이거 낚시 같은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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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디가는지 모르겠어 빌어먹을 젠장 아 머리 노리는게 좀 어려워 이다지로 어려운지 몰랐어 한방한방이 뼈를 치는 고통이래서 무시무시하네 야 제발 6번 제발 6번 하나님 얘 페이크를 쓸수도 있어 가는척하다가 바로 3번으로 기안에서 크어어어어 일수도있습니다 어 야줘 저쪽 보비icket 아하하 녀석의 위치가 확보되었다 넌 죽었어 케롱님 안녕하십니까 하르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녀석이 이래요 절로 갔어 8번? 자러 가는 줄 알았더니 8번으로 갔습니다 어쩌 미소 잡는다 아 페인트볼 좀 아끼고 싶은데 어? 영 좋지 못해요 따아악 아 내가 좀 마지막에 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초반엔 잘했는데 말이지 아 안타까워 네네네 더 빨리 잡을 수 있었거든 중반부터 약간 감을 잃어버렸어 두루두루두루두루hst 요기 맵은 이제 프론티오랑 세컨드지화에서 많이 했던 맵이죠 아asyu 익숙하자네 스피닝메테오 그러게요 아쉽다 숙이는 항상 아까워 해머의 숙이는 언제나 언제나 정말 그렇습니다 땡 알쓰 해머를 조금 더 보강해야 되겠어 난 완전 짬뽕헌터가 돼버리고 있어 지금 내 영혼의 파트너 해머를 조금 더 수정보완하겠습니다 솔직히 뭔지 나 솔직히 마음에 안드는 스렴이었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요다 이제 보니까 저스트 회피할 때 해머도 역시 오 방향을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대로 마구 획획 바꿀 수가 있었다는 사실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네 그것이 문제라 들어 네네 정말로 그래요 토끼는 한번 스타일을 바꿔볼까 에어리얼 해머 어때 동작으로 올라가서 빵 빵 이것도 마음에 들거라고 생각하는데 곰돌이랑 아무래도 골격이 똑같으니까 지난번에 골.. 뭐야 곰돌이를 에어리얼 해머로 다 아주 찌발라버렸거든요 그 느낌 고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고데로 음 완벽하오 오오 아이악 오오 K.O. 여기떠 내가 아는 스킬은 K.O밖에 몰라 해석가기도 빨간 풍선 떴지만 지금은 대형몬스터밖에 눈에 띄는게 없군요 사면석으로 갑니다 지금이 이제 두 마리 남았네요 나중에 받아도 돼 야하하 가자고 그냥 빵 포켓마을 보금 참 좋은거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아주 정교 왠진 모르겠는데 정교 왠진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여기 서럿맵이네요 서럿맵 짠짠짠짠짠 음 짠짠 터키 이거 이제 보니까 4번으로 가는게 더 빨라 난 맨날 쭉 하고 돌아갔었잖아 이게 더 빠르단다 헌토님 이게 더 빨랐네요 내가 어리석었어 무진장 토끼가 이제 은폭탄도 먹어 들어가니까 은폭탄도 주네 근데 뭐 전 잘 안써요 한번 써볼까 기가 되면 써보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8번에서 프로 프로가 한번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7번에서 나올 것 같아요 아 눈치 눈치가 아주 기가 막히시오 네 저는 뉴다수를 쓰고 있습니다 넌 분명히 여기다 빨리 좀 아니 설마 은근히 의외로 5번인가? 의외로 동굴한? 아 여기네요 토끼! 머리통을! 부싸버리지 않겠나 으잇! 이 딱! 어어이 좋다 머리를 맞출수가 있는 이점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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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허허 토끼! 야 이 자식이 자꾸 어? 두발로 선단말이지 음 그래서 머리 위치가 너무 높아서 머리를 때릴수가 없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에어리얼 해머 괜찮다 자네 머리통이 날아갈거야 날아간다 머리통 이제 단차를 또 쌓는거지 땅 땅땅 맞추는게 좀 어려워 사실 해머는 대검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거같습니다 헐 대단한거야 무조건 어퍼컷이었죠 무조건 으앗 으앗 자식 으앗 자식 으앗 하하하하 터프해 톡 어잇 아 노발도 상태였죠 음 으음 히옥 에이 훗 자 야하하 완벽해 자 완벽한 각인데 이건 보잉 단차로 눕혀놓고 그 다음에 쿵쿵따 한방 두방 그 다음에 스피링 메테오다 네네네네 완벽하게 그림이 이뻐요 그림이 아주 이뻐 스피링 메테오 어잉 이뻐 훗 아 이거 맞축니다 되게 어려워 흠 대검처럼 방향전환이 너무 느려 으앗! 어! 마늘 토끼님! 헉! 토끼! 아냐아냐아냐 지금 써도 효과 없을걸 어! 토끼님! 아유! 어어! 아아이 자식! 으악! 어이 뭐야이거 어이 뭐야이거 어! 어! 맞장뜻자! 괜찮네! 빡! 빡!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요오오오오오오! 흠! 가미? 딴 데 가미? 어기 어휴 휴! 흠! 맘에 들어 거의 다 잡은거 같아요 벌써 어 아주 직빵이었습니다 오잉! 나 이거 안먹고 있었다 네 이건 이제 넉넉하니까 막먹어 그냥 있는대로 막먹어도 돼요 흠! 만족스럽군 에어리얼도 나쁘지 않아 햄모 완벽하다 어 뭐야 오는걸 그냥 머리통을 부숴버릴 생각이었는데 말이다 흐흐 너무 재미있어 이 자식아 무악 툭! 툭! 아 근데 이걸 못하네 어 방향전환 필요없어 최대한 방향전환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루어 3단차 해머 에어리얼은 방향전환을 아예 안하는게 낫네요 두번 때릴거면은 바보니까 그래 머리똡 Those 스피링! 가아악! 해머를 수셈! 기가 막히구나 어허 드디어! 드디어 크로스 최초로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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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닝 메테오 막타를 성공하였어 묵은 덩이 쑥 하고 내려가는 듯한 이 느낌 몹시나 만족합니다 30분 중에 처음으로 멋졌어요 그렇습니까 나도 그런데 만족이다 스피닝 메테오는 돌리는 거 자체는 별로 데미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느낌상 그래 막타를 놓치면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진짜 어마무시한 딜링인 것 같으니까 은근히 막타먹기는 쉬울 거란 말이지 앞으로도 계속 노려보도록 하겠소 아니요 조충군이 노 메리트가 된 건 아니에요 에어리얼 스타일이 아무나 어떤 무기군이든지 간에 뭐 단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여전히 제일 빠른 건 조충군이야 조충군이 어마무시한 기동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에어리얼 춘군 써본 사람은 깜짝 놀랄 거다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하기도 약간 뭐해졌어요? 은근히 쎄 조충군도 여전히 그리고 단차도 훨씬 더 빨라 공중에서 사면 탄지 몇엔 탄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이지 이번에는 바나나다 네 오늘의 막판 바나나가 되시겠습니다 바나나 수도 없이 잡아봤던 녀석 이래서 몹시 자신이 있소 마리통을 부사바리도록 하겠소 자 이번에는 수기를 좀 두 개를 쓰고 싶기 때문에 네 이 자식 포효도 안 하니까 길드로 가겠습니다 길드 스트라이커로 해볼까 어이 좋다 좀 아쉽긴 한데 스트라이커로 한번 해볼까요 나 절대 안할라 그랬는데 또 마음에 드네 땡기네 상수도 다 돌려보도록 하겠소 아 이게 이거구나 세번째 아 이제 알겠다 스트라이커 송검이 흥행하더라고요 왜지? 스킬 개수가 그러니까 송검은 수기가 굉장히 쓸만한 게 많아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수기가 다 주옥 같아 정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송검이 뭐 스킬 몇 개 뭐야 기술 몇 개 빠져봤자 한 송검은 뭐 어차피 빠르니까 재빠르니까 딱히 뭐 괜찮은 것 같아 스트라이커의 몬은 네 쿵쿵따가 아니라 쿵쿵쿵이에요 세상이나 너무해 하지만 쿵쿵쿵 나름의 이점은 있어 맨날 쿵쿵따하다가 그 따가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쿵쿵쿵은 100% 맞출 수 있다 이거지 어차피 빗나갈 바에 100% 맞추겠다 안정적으로 때리겠다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솔직히 겁나쿠죠 이게 뭐야 도대체 바나나 바나나 잠깐만 이거 바나나 퀘스트 맞나 왜 계류로 왔지 뭐 7번 스타트인 것 같습니다 가면 6번 또는 7번 계류가 아니네 의외로 의외로 계류가 아니야 이거 첫 대면 영상이 안 나오는 퀘스트에요 왜지?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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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쿵쿵쿵이였지 쿵쿵쿵 쿵쿵쿵이라니 내가 쿵쿵쿵이라니 말도 안 돼 이 자식 에잇 타이푼 되게 빨리 오르는데 이거 아주 빨리 올라 아하 맘에 들은거 근데 지금은 마음껏 쓸 수가 없어 어잇 타이밍 마린터 나이스샷 갑자기 멍을 때려서 맞췄어요 푸른다 아악 야호 에잇 아까부터 멍을 때려 따가 아니라니 따가 아니라니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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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니 아 이 자식이 머가지가 굉장히 희열하군 어? 자 한번 도발 한번 써볼까요 짜석아 으음 으악 어휴 저거를 간파할 수가 없다 oke pa 어허허허허허허WW 의아앙 마이코 가아앙 ㅎ어ither 짜아~! 진짜 어리석음 개죽음이다 멋있게 도발 해놓고... 탔어요 어어어.. 진짜.. 어th.. 길도 할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어... 난 그런 짬이 아니다 괜히 어그로 끓었다가 맞아 죽었어 진짜... 이 복수해줄거다 다시금 느껴 아 따가 없다니 이것만 해도 너무 커 나한테 가슴이 아파서 못하겠어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이 자식이 어디갔지? 냄새 맡아봐 훈토 음... 여기다 사실 여는 갈 곳이 뻔해서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붙여도 되자 오늘 이게 막판이 되겠습니다 막판인데 약간 영 좋지 못해요 어어... 살짝 부네 야! 어? 어? 이상하다 저쯤 되면은 어... 오른쪽인데 아하... 아주 좋아 어? 아하... 아주 좋소 윽 훗 저거 지 멋대로 했는구나 이제 보니까 순서가 아까랑 달라 지 멋대로네 아주 내가 얘 왜 이렇게 스톤 안 걸릴까 걸릴 때 된 거 같은데 잔몬스터 걸렸네요 이 자식을 걸어야 되는데 은근히 잘 안 걸린다 팡! 쿵쿵! 쿵! 쿵쿵쿵! 아 좋아!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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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닝! 메테오! 그리고 한 번 더 돌아! 아 이거 내비두니까 지멋대로 꺼지는데? 그런 다 쓴다! 다 썼어 좋다 스트라이크가 또 이게 좋네요 스킬 난자 어그로 나지? 자 바나나 어쩌다보니까 다 격파가 됐습니다 격파가 된건지 또 다시 돌아야 되겠는데 이거? 충맞춤에 용이 그런다 바나나 꼬리 스트라이크 스타일의 해머 어? 어 쿵쿵쿵 따는 아닌데 쿵쿵쿵 마지막 쿵의 데미지는 어느정도일까 난 그게 궁금하다 깨 sanitation próxima 쿵쿵 disappeared 마지막 쿵 맛있는 한방 베개주라그러는데 얌후 요호 어이구 고맙소 자 쨉까남 바나나가 나를 구해줬어요 딱! 아 이거 은근히 안맞네 아 이거 은근히 안맞네 아 이거 은근히 안맞네 으악 아잇 아잇 제길 삼차진 두번이면 타이푼이 차진 그니까 타이푼은 되게 빨리 차요 정말 빨리 차는거 같애 야하하 스피닝 메테오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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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스가 와우 나쁘지 않아 이게 수기를 막 연사하다보니까 데미지 딜링이 많이 됐나봐 수레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한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쟤 벌써 자러갔어 후우우우우우 자러간건지 모르겠습니다 8번? 음 자러간거 같애 가 아니라 밥 먹으러간거 같애 이 개식 너 여기서 짜니? 모르겠어 아아 박살이 났구나 바나나가 박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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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아이고 이거 은근히 안 맞네 아아 그냥 쓰고 싶어 가지고 아 너무 쓰고 싶어 한번 툭 쓰고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술이 너무 멋있단 말이야 후딜이 아니라 좀 준비기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휘린드랑 별다를 게 없어 근데 휘린드보다 더 이거보다 준비기간이 오래 걸려 이것이 문제라더라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휘린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은근히 시간이 길어서 항상 실수로 해요 야아 분하다 야아 분하다 야아 바나나 참 잘 잡았었는데 약한 면모를 보이다니 트론님 잠옷한테 3차지 찍으면은 뭐 엄청 많이 오른다 이게 뭐죠 엄청 오르네 진짜 빨리 오르는데 대도발 다른 맵으로 갈때 할려면은 아노노노논 그거랑 관계없는거 같습니다 대도발 이제 몬스터 어그로 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머리 치고 싶어 어차피 쿨도 짧으니까 그냥 막쓰자 차라리 나쁘지도 않아 빵 파이프니 금방 오시니까 또 왔어 그분이 오셨다 음 어딜 도망가 그냥 막쓰어 안 맞았지 지금 맞았으면 분명히 자빠졌을텐데 마무리는 스피닝 메테오로 어떻소 짠 스피닝 스피닝 어때 한번만 지쳐 한번만 한번만 지치는 모습을 보여줘 아니 다리를 치자 아니 다리를 치자 그냥 좋지 못해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다리 쳐서 자빠트린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머리를 노려볼 생각이었는데 이 친구도 맛이 갔었구나 어 다리 아까전에 절었었지 좋지 도발하면 이제 어그로를 많이 먹습니다 이 자식이 자꾸 나만 봐요 나만 바라봐 요 파란색 게이지가 다 닿을 때까지 나만 바라봐 도망갈때만 어 갑자기 으 이 자식이 하면서 따라오는건 아닌거 같아요 그건 아닐걸 퐁 퐁 빰빠라밤밤 두론님 앉아서 갈무리하나 서서하나 똑같나요 모르겠어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 에이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충분히 빠르니까 어 그냥 서서하는 편인거 같아요 그때그때 달라 그때그때 빰 빠라밤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자 오지간 기가 막힌 수렵 이었소이다 아 오늘도 기가 막히게 많이 달렸군요 아 아주 좋아 아주 미미한 차이래서 뭐 신경 안써도 될거 같애 그건 자 휴 재미나게 즐겼소이다 모두모두 이 늦은 시각까지 같이 해주신 사랑스러운 헌터여러분 너무나도 고 맙소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금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저는 오늘 오후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굿밤 되시오 자 안녕히 주무세요 잘 모르 이연 장소로 이었소 감사합니다.